대망의... 대망의 마지막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어? 뭐죠? 4, 3으로 팀을 나눠야 돼 아 근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광국이를 데려가고 내가 남준이 형, 슈가 형, 호기 형을 데리고 가고 싶어 야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건? 또 언덕록에 유쾌한 반란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차라리 웃기고 싶은 거야 그냥? 야 오케이 예능팀 갈까? 예능팀 가자 예능팀 가자 가자 이 세 명이 모이면 거의 파워레인저예요 빠바바바바 제가 무엇이 예능인지 알려드릴게요 나, 내가 바로 킬리아 호파페다 킬리아 호파페 너 혹시 뭐야? 너는? 저요? 어, 난 킬리아 호파페거든 오우 씨 저 흥민박이요 아, 손지민으로 하겠어 손지민 손지민 펀쳐 뭐 할까? 나 윙호 할게 내가 핸디캡으로 요쪽 공 먼저 시작하는 걸로 할게 골키퍼 누가 해? 거기서 뭐 필요해? 아 골키퍼 필요하긴 해요 골키퍼 내가 할게 형이 축구 좀 잘한다고 내가 얘기했었나? 골키퍼 내가 할게 형이 축구 구수라고 얘기했었나? 오케이 들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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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좋아 형, 좋아 아니, 손 써도 되나? 손 써도 되나? 아니, 형, 형 잡으면 안 되고 치는 건 돼요 막는 건 됐네 오케이, 오케이 찾으면 안 돼 아,效果 아, manure 상 obwohl 아łość 아 와 이게 제 자리에서 shuts 예, 다가가 돼 잡아, 대,... 자국아, 자국아 아, 야.. 야, 잡지마 야, 잡지마 야, 잡지 마 så facile 유승현, 나 갈아яться 내가 알게, 내가 갈게 홍화 connais, Brisbane 동h Norway 형, 나 앞에 dij emp button 야! 야! 정국아, 차! 이쪽으로 차, 정국아! 정강이 줬어, 선생님! 오! 정강이 줬어, 선생님! 미쳤어! 진짜? 내가 축구 구수라고 말했나? 내가 축구 구수라고 말했나? 와, 이 형 뭐야? 신이 뭐야? 야, 정국아, 이런 축구 구수라고 얘기했나? 아, 차가워!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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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아 오케이! 어, 어, 지윤이! 뭐해? 지윤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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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야, 진이 형이 근데 진짜... 진이 형이 에이스네. 야, 진이 형 잘해! 정국아, 패스! 정국아! 정국아, 패스! 이쪽! 이쪽이야, 정국아! 수비 바꾸다, 길목 바꾸다. 아! 아시소스! 벌써? 야, 내가 수비하겠다. 제가 수비할게요. 안 되겠다. 아시소스! 아시소스! 너 뭐하냐? 자, 수비할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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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들어가, 정국아, 들어가! 앞에 뻥치, 앞에 빽, 백차! 와, 자살 골, 자살 골! 와, 자살 골, 자살 골, 자살 골! 포비가 넣어줬어! 아, 아, 야, 아, 여기로 갔어, 들어갔어. 저, 저 수비 안 나네. 아니야, 수미가 문 지켜요 형님 야, 이거 4대3 맞냐? 오케이, 지금 슛! 나이스! 슛!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몇 대 몇이야? 아, 아까 TV 패스 잘했는데 오케이 나카로웠다! 나카로웠다, 나카로웠다 나카로웠다, 나카로웠다 우와! 형, 좋아! 슈퍼스위브 슈퍼스위브 공키퍼, 공키퍼라고 슈퍼스위브지 말고 나 슛 아래 나 다른 재능을 알았어 야, 지윤아, 지윤아, 바로, 바로 지윤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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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맞지? 쳐줘 이거 맞지? 아니지, 대고 해야지, 이제 나이스! 나이스! 킬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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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제가 할 수 있어 좋았다, 좋았다 아, 부럽다 야, 좋았다, 좋았다 따윈아, circular 좋았다 킬라보! 아, 여기 여기! ORII Clay 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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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K OK, OOK, OOK, OOK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아직 골 안 넘었다 몇 대 몇이야 지금 몇 대 몇이야 군발해 군발해 그냥 차가도 돼 망했다 거의 들어갈 뻔했다 거의 들어갈 뻔했다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이거 뭐야 단체 단체 아니야 페널티 안 아파요 이 정도면 안 아파서 받아볼래? 자 프리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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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보호대 다 찼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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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봤어 야 다시 틀어줘 나 못 봤어 아 이거 왜 있냐고 다시 틀어줘 뭐야 시민아 야 우리 팀 다 한 곳씩 넣었는데 너만 잘 살 거야 인마 야 근데 욕구이 재밌는데? 가자 가자 좋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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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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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좋다 쟤 멋있어 이거 좋았다 아 아 지금 이 포즈도 좋아 축구는 끝날 때가야 끝난 게 아니야 오케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내가 와봐 와봐 일단 처음에 뒤로 빼 뒤로 빼고 오케이 오케이 그게 훨씬 힘든데 자 자 자 자 봐봐 니가 일단 먼저 달려와서 럭비 선수처럼 몸통 박치기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밀어붙여 그럼 내가 그 사이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오케이 자 이게 계획인 거지? 자 자 자 자 앞에 싸 종호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닌데 종호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닌데 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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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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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자, 걷었내, 걷었내. 어. 야. 뭐야. 자, 걷었나 partout. 아니, burn. 왜 저러는 거야? 이 마른 게 핸디캡은 아니, 핸디캡은 버스 바초끼, 빨간색으로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잡아도 되는 거였어 자, 들어왔어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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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 어, 나 뭘 믿지? 나 공격할 건데? 왔다, 내 거다, 이거 왔다, 이야 니 거 아니다, 이거 어, 해킹! 해킹! 아, 뭐야? 넌 내? 아, 저거 너무 안 돼! 페라테킹, 페라테킹 이건 너무 안 돼, 이거 야, 솔직히 이거 인정해줘야 돼 너무 치고 싶게 날아왔어, 이렇게 오케이 어, 아니야 어! 슛! 그렇지! 플레이 좋았다 역습 맞지? 어 역습 맞지? 슛! 아우, 슛! 아우, 슛! 컷, 컷! 우와! 컷! 우와! 날카롭다 좋다, 좋다 야, 종국아, 그 작전 실행할 때가 됐다 오케이 네가 일단 먼저 달려와서 럭비 선수처럼 몸통 박치기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밀어붙여 그럼 내가 그 사이로 갈게, 오케이? 어, 이 자리 뭐지?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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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야, 종국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좀 밀고 오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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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스 축구야?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야, 이거 못 맞겠어 야, 이거 진짜 빨랐어, 이거는 야, 저쪽 골피성, 계속 하네 야, 저쪽 골피성, 계속 하래 뒤 간다, 뒤 간다 못 나가게, 몇 분 안 나갔어 이제,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못 나가게 차갔어, 차, 차, 차 잠잘했어 자, 가자 가자 아 우리 여기구나 내가 꼬키야? 오케이 남주 하나 해! 하나 해!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아프다 아프다 수빈아 아프다 야 이거 진짜 달잖아 와 이거 해! 야 야 씨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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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대화 옆이다 왔다 미쳤다 가자! 왔다 미쳤다 가자! 자 지민아 가자 가자 자 다시 가 왔다 미쳤다 가자! 가자! 야 이 야 지민이 귀 한 번 주자 이거 야 지민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미안하네요 형 미안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usc redu坨 오케이 야 야 안 보여 안 보여 왔다 왔다 지민아 왔다 지민아 왔다 왔다 슛! 자 자 슛!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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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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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완전 딱 소리라고 딱 소리 하드 캐리잖아 아, 야, 쏘리, 쏘리, 괜찮아? 어 아 아 아 골 난다, 골 난다 아니, 비켜 필요는 없잖아요 노크아웃, 골이퍼 가린다, 잘해서 아 하하 하하 야, 복수했다? 골 난다, 근데? 복수했었잖아, 그냥 복수한 것 같은데, 그냥? 야, 야, 아고가 짜아 야, 복수했다? 아, 아고가? 저거가 시원해? 아, 괜찮은데? 고, 고, 슛해 할 수 있어, 슛해 오 오 오 복수했다, 나이스 자꾸만 복수했다, 나이스 야, 야, 미안하다고 했잖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으아, 이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완벽했다고, 태원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아 야, 야, 한 번, 한 번 다 같이 해, 다 같이 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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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잡혀오면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어 두번째, 두번째 아 신기하다 미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왔다 조심 조심 맞고 튕긴 거 조심해야 돼 심연아 제발 심연아 제발 하나 둘 에이스 라니까 진짜 에이스야 시험 없어 시험 없어 시험 없어 빨리 빨리 와 하나 해 하나 해 하나 해 하나 해 그렇죠 핸들 여기 진짜 뭐 이거 뭐야 핸들 이거 핸들 이거 핸들 못 봤어 못 봤어 10산지야 VR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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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구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까고 나이스 추버셋! 취버셋!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어린 거, 어린 거, 어린 거. 미쳤다 이건 나를 위한, 나를 제일 위한 상황이다. 추버셋 갑니다. 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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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야, 이거 뭔데? 야무치 아니야? 나 쟤 진짜 한 골을 못 넣었다 하나 더 하나 해 사이트가 하나 더 하나 해 사이트가 공점, 공점 왔다, 뒷수다, 뒷수다 우리 팀 에이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당신들이 왜 골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해 누가 뛰고 있어서 골 넣을 수 있어 자, 언더도 유쾌한 발락, 간다 유쾌한 발락, 언더도 유쾌한 발락 이제 막간다, 이거지? 잘 봐줘, 잘 봐줘, 찔러줘 여기 완전 비어 야, 하나, 둘, 셋 야, 쉬웠어, 쉬웠어, 쉬웠어 쉬웠다고, 쉬웠다고 유쾌한 야,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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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 찾, 쫌, 쫌, 쫌 가도, 가도 증거 안 해, 증거 안 해 유쾌ek 너무 사나이 쳤다 걔를 쳤어, 자 야, 뿔러우스 뿔러우스 가 뿔러우스 뿔러우스 가 없었고 야, 공차 다꾸래요 골든골 하시죠 골든골 하시죠 골든골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골든골이라고? 골든골이면 약간 부담스러운데? 오케이 누가 차릴까요? 누가? 첫 번째 킬 거? 제이 업부터 차 아 나 자세 없는데? 유쾌한 반란 지금까지 많아 속 소리 기다려가고 있어 지금이야 아 근데 무리했다 무리했다 잘했어 태형아 잘했어 봐봐 이거 어렵다니까 세워보다 어려워 야 진짜 하나도 안 아쉬웠어 하나도 안 아쉬웠어 아 전혀 안 아쉬웠어 전혀 형 정국이 보다 안 아쉬웠어 우리 팀이지만 진짜 부끄러웠어 야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넣었잖아 야 여기까지 온 걸 생각을 해 야 내가 숨겨진 양이 쓴 거 알지? 나 아까 지은이 형 잘했어 생각해볼까 나 아까 지은이 형 잘했어 생각해볼까 생각해볼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 와 쉽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지민아 너 마지막에 쳐 오케이 야 지민아 여웅이 될 수 있다 자 야 여웅이 한 번 야 넣고 그냥 시곤하게 이거 한 번 하자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어디까지 온 거야 정확하게 가운데긴 했는데 이거 아무도 못 넣으면 전형아 넣어줄게 야 태형아 믿는다 믿어 형 태형아 조심하세요 빨리 믿어 네 태형아 믿어 믿어 와 이야 야 지민이 나왔어 아아 이렇게 나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야 야 지민이 나왔어 우리 지민이 나왔어 네가 네가 놓고 네가 끝내 우리 다섯 번까지 할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 니가 놓고 니가 끝내, 알겠어? 할 수 있다 진짜 영웅 되는 거다, 영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다들 흥미형을 아예 안 봤나 봐 태형아, 태형아 아, 흥미형, 흥미형 이게 뭔데요? 주민아,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냥 잘 차 야, 너무 세게 차주는 거 말고 와, 너가 끝내 네가 끝내, 네가 끝내 네가 끝내, 알겠어, 네가 끝내 자, 마지막 꼬기보, 아 꼬기보, 오케이, 꼬기 내가 할래? 형이 왜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환호 안 하더니 우리가 언더독이라고 없다 언더독이 응원 받는 거예요, 형. 유쾌한 말랑 몰라요? 이 탑독들. 원래 고기보다 항상 이러거든? 없다. 슈퍼스 1번! 슈퍼스 1번! 야, 지민아. 지민아, 이제 하나 나왔다. 언더독이 유쾌한 말랑, 하나 나왔다. 지민아, 이제 하나 나왔다. 야, 이거 너무 이긴다, 이거 너무 이긴다. 다음번에. 와, 미안하다. 막으면 되잖아. 우리 한 번 더 탈 수 있어. 그러니까, 막으면 되잖아. 지민아, 다 왔어, 다 왔어. 여기서 넣잖아? 너 완벽한 영화 중인공이야. 영화 내내 욕먹다가 마지막에 영웅 되는 거야. 근데 한 번째 게임 봤냐고, 이 막은 소리야. 네가 국가대표야, 인마. 좋아, 하고 싶은 거 다 해. 야, 떨린다, 떨린다. 한다는 건가, 이거 넣으면? 아니야, 아니구나. 야, 이제 넣으면 돼, 우리. 야, 태용아, 넣어. 야, 넣으면 된다. 나이스야. 나이스야, 맨날 잡아. 하나 막으면 돼. 하나 막으면 돼. 안 되더라고.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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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여기, 여기, 여기. 좋았다, 좋았다. 컬링이야, 컬링. 좋았다, 아. 컬링이야. 야, 내가 길을 다 만들어놨어, 지금. 막으면 돼, 하나 막으면 돼, 하나 막으면 돼. 하나 막으면 돼. 할 수 있다, 태용! 막으면 돼. 아, 재용 뭐야, 너 골키볼. 너 골키볼에 소질 있어. 재용, 너 골키볼에 소질 있어. 지민아! 지민아 네가 끝내야 돼 넌 히어로 돼야 돼 야, 멍석 다 깔아줬어 이제 지민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자, 천천히 할 수 있어 간다! 지민아 하나 해, 하나 해, 네가 해, 네가 해 응, 할 수 있어 태형아! 나이스! 뭐야, 이거 태형이 진짜 했어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형, 나 진짜 끝내? 나 진짜 끝내? 한 번 해, 한 번 해, 한 번 해 진짜 끝내? 야,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제리? 아, 인사이드로 해야겠다 어, 인사이드가 나 지민아 할 수 있어, 하나 해, 하나 해 하나 해 네가, 네가 시작한 거 네가 끝내 좋아, 좋았어 좋아, 좋았어 와, 진짜 아깝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아깝다 형, 끝내 끝내, 끝내 야, 이거 못나마 무승부로 하는 거잖아 남찍아 해 오케이, 내가 할게, 남찍아 해 야, 태형아, 끝내 디엔드 해버려, 그냥 이런 거 한 번 해 봤지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무슨 승부? 좋은 승부였다 야, 좋았다 좋은 승부였다 좋았다, 좋았다 야, 우리 승부가 안 하네 야, 좋았다, 좋았다 여기로 이기기긴 하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은 승부였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자, 박수, 박수 야, 진짜 스펙 다 그랬네요 네, 우선 경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선수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아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먼저 종합 순위 3위 3위 동메달 동메달 휴가 오오 옆에 있는 제이홉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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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메달의 사나이. 어, 나 동메달의 사나이야. 나 테이스리드 동메달이. 세 팀에서 동메달이었는데. 나도 여기 한 번 올라가고 있긴 하자. 최엽 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퀄리티 봐라. 자, 여러분 동메달 받은 최엽 씨에게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종합 순위 2위. 일단 나는 아니야? 일단 나도 아니야. 태형이가 1등이 있지 않을까? 태형이 금메달이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선수가 나는데요. 남준킴? 아니지, 나. 윤기 형. 아니야, 나 제대로 한 일 없어. 진. 내가 봤을 때 형이 걸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금메달. 진. 진. 정국 씨. 아니다, 나 아니잖아. 정국 씨요, 가세요. 진짜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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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축하드립니다. 메달 직접 걸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기다리는 표정 봐봐. 나와. 괜히. 자긴 거 알아. 얄미어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광의 금메달. 1회. 금메달의 승무원. 비계입니다. 호우! 호우! 덩덩이 덩덩이 1등 겁나 빨라 오 야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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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왔다 저 왔다 자 금메달은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진짜 금이야? 반짝반짝 거리잖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숨겨진 1등이 또 있습니다 어? MVP 어? 무슨 사냥꾼 설마? 오늘의 숨겨진 1등은 본인이 올라갈 것 같아 엠카운트다운 1위 디아스트로노스로 오늘 1위 한 저입니다 아 진짜? 우와 진짜 축하해 우와 진짜? 대박 다 1등 했어요 야 이거 다 받아 이거 저 1등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다 내려와 빨리 다 내려와 저는 촬영 중이 알았어요 아니 레전드네 진짜 아 진짜 1등 했다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엠카운트다운에서 또 수상 소감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예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몇 개월 후야? 1위를 받았던 건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 언제나 또 이렇게 재밌게 활동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2년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네 엠카운트다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엠카운트다운 When I need you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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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엔딩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자 모두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수고 많았고요 저희 달려라 방탄은 언젠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될 것이고요 잔잔바리로 오래가자 잔잔바리로 오래가는 달려라 방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need you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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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